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촉진과 도민편익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의사는 민생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